안녕하세요. 안녕, 버링처드의 에버링입니다. 오늘은 이제 방학 브이로그를 마지막으로 입학 전에 찍어볼 건데 일어난 지 30분 정도 됐고 어제부터 불닭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닭이랑 노트 4권 정도를 차로 지금 나갈 거예요. 지금 12시 5분 정도고 저학이라 밤낮이 바뀌어서 엄청 늦게 일어납니다. 저희들에게는 언니 뭐해? 언니 게임해. 이게 뭔데? 이거? 핫도그를 만드는 거. 여러분 제가 요즘 중독된 게임이 있는데 이게 쿠킹피버라는 게임이에요. 중독이 돼서 며칠 만에 업그레이드를 엄청나게 해놨거든요. 이게 뭐하는 거냐면 어머, 햄 탔어!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 요리를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손님들한테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빨리 안 주면 화도 내고 다 화났잖아요 지금 표정 그쵸 그래서 어 가요 막 아니 그래서 이게 뭐하는 거냐면 무슨 게임인데? 우와 쿠킹피버 뭐야 왜 이렇게 살려놔 제가 완전 요즘 중독된 게임인데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데 쿠킹피버라는 게임이거든요 잠깐잠깐만요 수고하셨네 어 몰라 방학일 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대 욕이 최고예요 대단합니다 뭐가요? 게임이에요 원래 처음에는 핫도그도 없고 양배추도 없고 케첩도 없는데 코인이랑 다이아 같은 걸로 할 수가 있는데 햄버거 패티? 고기 업그레이드 할까? 콜라 할까요? 콜라 콜라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햄버거 빨리 줘야죠 이 사람 잔뜩 꺼놨잖아 맵지? 조금 매워요 오딩어도 나왔어요? 싱어? 뭐가 다시 돌아오나요? 아니에요 먹으세요 아니에요 콩나물 먹어볼게요 콩나물도 먹어? 콩나물도 먹어? 이제 종합생이라고 네 직접 가리시겠습니까? 내가 하고싶어 내가 하고싶어 아니야 응 알려줬잖아 알려줬잖아 만약에 한거였어? 나도 하고싶다 왜 겨우 슬퍼 반대로 해야겠네 완전히 당연하지 그렇지 야무져 야무져 맞아 !! 왜 까 언니 입이 못살려 지금 아 나 입술이 불낭색이 됐어 아 죽는 줄 알았네 나 대장이야? 대장님 주세요 야 나 볼래 아 탔 어 탔네 아 언제까지 매워 여기서 까줘 빨리 빨리 자 야 니가 거기 올라가 먹을래 진흥이 형 진흥이 형 안녕 안녕 아이스크림 홈런인데요 뭐하는 건데요? 공부컴퓨터인데 아이스크림 홈런 어머머 아이스크림 홈런 파이머 예 아이스크림 홈런 어딨래 아 안돼요 자 친구네 집에 갈게요 뭘 바리바리 싸들었어? 인형은 왜 데리고 가 베개랑 여자 언니 7시 반에 데리러 갈게 네 먼저 아이디아 스킨토너를 스킨토너가 아닌데? 스킨토너는 똑같은 말인데 문화장을 해보도록 할건데요 취소랑 전체적으로 할거라서 먼저 이 VDR 팔레트 전 지금까지 좀 자다가 지금 이제 잠깐 외출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나갔다 올게요 고맙습니다 예가